더 꺼드럭거려하기 때문에 겁 좀 먹어도 되죠 열려있는데? 아닌가? 여긴 내가 놓은거야 여기 안 털렸어 오우 개꿀 에디어들어간데 있으면 웃기겠다 없죠? 템도 없죠? 공격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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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야야야 뭐야 뭐야 핵쟁이 핵인거 같은데 진짜 아이디가 핵이야 어 핵이야 데스…. 그냥 봐, 씨발. 아, 보자. 뭐지? 왜 따졌을까? 형, 말도 안 돼 줘. 야, 아이디부터 YY 들어가면 핵이야. 짱개새끼들, 씨발. 보자. 야, 아이디가 YY 8662804이야, 씨발. 이게 사람이 만들라, 이기냐. 야, 핵 맞아. 야, 노줌으로 저걸 쏜다고? 아, 핵 맞네. 어이가 없네. 야,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들어가는 건물에 줌 미리 한 번 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쐈어. 어이가 없네. 신고 2단 눌렀다. 씨발. 나 여기까지 할게. 어, 수고했다. 쭈쭈도 여기까지. 끝났어, 어이없네. 자리 남냐? 정신. 막 쌍새끼랑 한다, 우네. 아, 막 새끼 끝났어. 핵쟁이한테 당했어. 어이없네, 씨발.